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bapak ibu saudara terkaisi dalam tuhan 저희는 김 부와스 김 룻 사역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약간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토라 포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토라 포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토라 포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토라 포션을 사용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토라 포션에 따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라 포션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라는 무엇일까요?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잘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겠죠 Demikian pula jika kita ingin hidup sebagai warga kerajaan Tuhan kita harus memahami 모세 오경 토라는 바로 그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토라 이외의 책들은 무엇일까요? 여우수와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들은 이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편이나 아가서 같은 시가서들은 토라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은 토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토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토라의 삶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질의 복음서는 토라의 복음서는 토라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서신과 일반 서신서는 토라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들입니다 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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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um adalah kitab yang menjelasakan menabsirkan dan menerapkan taurat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토라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과 경배 받으실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기본 지침서인 모세 5경 토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 포션은 무엇일까요? 토라 포션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정해서 읽기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정해서 읽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것을 따라서 읽기도 합니다. 유대인데도 말씀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라 포션입니다. 그들은 토라, 모세 5경을 54주로 나누어서 매주 한 부분씩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읽으면 1년에 모세 5경을 1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세계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과 회당에서 이 방법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 5경과 선지서 역사서 부분만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모세 5경인 토라와 선지서 역사서 그리고 신약 말씀까지 함께 더해서 읽습니다. 즉, 모세 5경, 선지서 역사서, 신약 성경, 이렇게 총 3개의 세트의 말씀을 54주로 나누어서 매주 읽어 나갑니다. 이 방식을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 5경을 토라라고 명칭합니다. 두 번째, 선지서와 역사서를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 부분을 브리트 하다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 부분을 브리트 하다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토라 포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구약의 바벨론 유수 때부터입니다. 바벨론 유수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의 성정과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합니다. 방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학사 에스라가 모세 5경, 역사서, 선지서를 1년에 1독할 수 있는 토라 포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토라 포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 포션을 읽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토라 포션은 초막절 7일을 지킨 후에 제8 큰 명절이라고 불리는 날, 마지막 포션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한 해의 새로운 포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쁜 날이라고 하여 심화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 포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토라 포션은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나누어 준 순서에 따라서 2500년 동안 읽어온 방식입니다. 첫 번째, 토라 포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로 6월절 기간에는 6월절 내용의 출애국기 12장을 읽습니다. 또 여우수와가 요단강을 건넌 후 6월절을 지킨 여우수와 5장도 읽습니다. 또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 본문도 함께 읽습니다. 이처럼 1년 중에 그 사건이 있었던 기간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토라 포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 있었던 사건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 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토라 포션에 따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란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시겔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네. 예수님은 이루어, 나사렛에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진 곳에서 공부하여, 신경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head-on, 이루어진 곳에서 공부하여, 성경을Sabah. 예수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진 곳에서 그녀가 있었던 대로 기록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서 그녀가 꽤어 살펴. 예수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십니다. 그때 회당장이 건네준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장은 그날에 해당하는 토라 푸샷 말씀을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61장에 희년의 말씀이 적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토라 푸샷에 따라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에 뛰어넘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도 읽으셨던 말씀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묵상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깨닫고 나누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토라 푸샷의 유익과 기쁨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밤에 시작되는 토라 푸샷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에 사랑하고 축domados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을 축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에